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8년 4월 학평 나영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요.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,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요. 그 그래프가 0,4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. 겁나 쉬운 문제죠? 우리 뭐만 하면 평행이동만 시키는 대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. 자, y는 루트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요. 평행이동 시켰어요. x축으로 얼만큼이요? 마이너스 1만큼이요. y축으로 얼만큼이요? 1만큼이요. 평행이동. 도형이잖아, 함수.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? 반대로 대입돼야 되겠죠. 그래서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1은 이라고 될 거고요. 루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뭘로 대입돼야 돼? 플러스 1로 들어가야 되겠죠. 플러스 1 플러스 k. 그럼 깔끔하게 만드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끝났습니다. 이 평행이동을 시킨 녀석이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? 0,4를 지난대요. 그래프 식 나왔고 0,4 좌표 나왔어요. 위에 식에다 뭐하고 싶어요? 대입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. 자, 대입하니까요. 4는 루트 1이니까 1대겠지. 1 플러스 k 플러스 1.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와요? 2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금 무리함수 개념도 사용 안 했고 그 다음 평행이동. 도형에 이동하고 대입만 하시면요. 확실하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. 정답은 얼마? 2가 정답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